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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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사람들 좌종 잘 안맞았어요 절대 안맞아요 진짜 오 비상킥 비상킥 서서 유일한 신 아이고 아이고 ㄷㄷ ㄷㄷ 으 아이고 오우 DR때 병문영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병문영이 대구도 많이 오고 저도 서울 많이 가고 DR때 제가 제일 잘했던건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스프링 썼는데 아이고 이랬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샤오님 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파요 근데 스티브 이런 애들을 3방 맞으면 아파 DR때는 가장 배구려가지고 DR때는 카즈아 좀 구려가지고 아이씨 DR때 5때는 괜찮아요 그냥 5때가 좀 배사기 아이씨 상승님 잘하지 저거 아니가 아 홈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 2때도 외드가면 일단 좋잖아 나 쓰래요? 이러지 못했지 스톰이 썼긴 했는데 나이스 앉았어 기생 쓸걸 라운드 3 파이트 호호 마감하게 앉아버렸네 연습하기도 쉽고 하지만 용먹는다 게임 전부한테는 용먹는다 게임 전부 놀래라 이씨 아 놀래요 라운드 3 화이트 진 스크류 횡신 살짝 해서 딜레이 횡신 살짝 해서 딜레이 스크류 맞아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야 ㅋㅋ 2 으 으 으 으 으 5 으 베스트 카즈아이쥬 보악 맞죠? 어디가? 뭐? 잽 하다 보는 맛은 절껏 차는 맛은 없습니다 질러 하면 바람 마시네 대비했을 때 큰일 났을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가 고킬 저거 혹시 미팅이 있어 오른손 말아주세요 왼손 오른손 하든지 K.O 라운드 2 파이트 아 초가 안 나왔네 아 초가 안 나왔네 설마 있는데 킬렀네 라운드 3 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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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파이 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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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파 sein 컴보가 안정적이진 않은데 데미지가 쌓여 컴보가 안정적이진 않은데 저 행보하거든요 자, 유행할 수 없을때 컴보가 안정적이진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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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병 맞던데요? 샤오니 엄청 감사합니다 2피 광수에 쓰면 사람들이 지르러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샤오니 무리병은 안 디르기 때문에 쓴거고 연상 되게 많아요 지르는거 예상하고 피하고 때리면 그 다음에 또 위브섬 또 질러요 그 다음에 위브섬 또 질러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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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일단 좋네요 뭐야? 뭔데가? 오씨, 위에 봐라 캐릭터를 한번 동서비양한테 크동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줌 그는 연습모드 천재야 아이씨 뭐 발로 손 눌렀는데 발로 너무 많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혀당은 그냥 대단한거지 역사풍신 못따라가네 로라야 걸 가야겠다 30분이네 오우 무서워라 리로이 분노 근데 크동님한테 리로이 물어봤어 얘는 파이가 안된다 얘는 파이가 안된대요 이 새끼는 파이가 안된다 히히히히 뭐 한개 지를 것 같아 히히히히 아이고 다하겠다 히히히 히히히 에헨 음룍 에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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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